바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통광이 그리울 때 멋과 맛에 취하고 싶을 때 넌 어디로 가느냐고 바람이 이끄는 기류에서 만난 곳 고추장 꼬울 선창 바람과 물과 땅이 순수 그대로 남아있는 곳 호남 정맥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두 팔을 벌려 애워싸고 그 산자락을 타고 내린 물줄기가 대지를 풍요롭게 적십니다 넉넉한 개인이 부모하는 순창 그 건강한 유산을 만나러 저는 지금 순창으로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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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순창은 예로부터 옥당골이라 불릴 만큼 물이 맑고 산세가 수려한 지역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빛으로 물드는 강천산과 역사의 애환이 스민 회문산 병풍처럼 솟은 명산들이 아주 전령입니다. 자연이 빚은 조각들을 품고 묵묵히 흐르는 섬진감 맑은 물과 기름진 토양이 빚어낸 건강한 먹거리들 청정 자연이 주는 좋은 기운이 순창의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게 장수고울순창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건강장수과학특구 내의 건강장수연구소는 노화생명연구는 물론 다양한 장수정책과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 장수지역과 장수협약을 체결해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 순창이 앞서갑니다. 행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료 미생물관리센터를 운영해 산업발전과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을 장승들이 다 모인 추령제 마루를 넘어 세상 소란 비껴선 사찰을 따라서 전통 고추장의 유래를 간직한 비석과 충효의 문화를 따라서 오랜 풍경을 간직한 순창의 멋과 흥에 취해 세상 시름들을 잠시 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머물고 싶은 고울 순창에는 사계절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도약한 강천산은 온천을 비롯한 관광휴양단지를 섬진강변엔 생태의 단발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장주축제 등 순창은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단지 행복한 복지가 빚어내는 건강한 삶 더 큰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과 더 나은 내일을 가꾸는 사람들의 굵은 땀방울이 순창의 건강한 유산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고을 순창 아름다운 풍광이 그리울 때 멋과 맛을 취하고 싶을 때 건강한 유산을 품은 순창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잘하다 순창